전기차 말씀하고 배터리 말씀하셔서 약간 미국의 분위기가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중국 견제 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공화당이나 트럼프 쪽에서도 전기차를 좀 싫어하잖아요. 노골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큰 차 타고 기름 많이 먹는 거 그런 거 타는 게 원래 미국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속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뭐 그거 타도 몇십 년은 끄떡없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또는 그런 대중의 심리 때문에 전기차나 배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약간 좀 스톱되거나 정지되거나 좀 감소되는 그런 느낌? 저는 굉장한 리스크가 지금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배터리 소재 사와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구조인데 저는 배터리 산업의 최대 리스크가 트럼프 리스크일 것 같아요. 트럼프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9월 이후에 보면 바이든을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이 취소로 가면 바이든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일순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되면 IRA 폐지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배터리 전기차 공장 이거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미중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게 대만이나 한국을 중국이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럴 때 한국이 훨씬 쉬운 게 배터리 소재를 이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도 그렇지만 전기차는 만들려면 연구 자석이 필요한데 연구 자석은 거의 뭐 중국이 90% 100%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공급을 안 하거나 배터리 들어가는 효소적으로 비슷한 흑연, 응급제 흑연을 공급 안 해버리면 이거 중국이 90% 100%를 커버하는데 그럼 우리는 중국한테서는 원자재로 터지고 미국한테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못 받는 양박이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리스크를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한국한테 자본시장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한 700만 이상 되는 통합 개미들이 등장을 했고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배터리에다가 지금 많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콘프로 얼마나 많이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가 어쨌니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중의 관계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충격을 줄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LA를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한다는 일에다 미중이 같이 싸울 때 한국에 대한 불똥을 배터리 소재에다가 만약에 심으면 반도체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 대신에 배터리 소재를 건드리게 되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배터리 소재 관련된 회사들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큰일이네.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 특유의 막무가내라고 할까요. 그래서 중국이랑 이런 저런 거 물론 유권자들이 중국을 워낙 싫어하기는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이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일방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갑자기 화해문드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요. 낮다. 대신 중국을 찌르는 칼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역으로 찔렀다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상으로는 시진핑의 완패, 트럼프의 완성이 이러지만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재산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무역전쟁이 어필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2019년에만 무역 극자가 줄었고 20, 21, 20, 23이 다 사상 최고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를 보면 취임하면서부터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반도체로 기술전쟁을 해서 중국을 죽이겠다고 한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혔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액션을 하기도 전에 인기가 끝나간단 말이에요. 중국은 계속 자체 개발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반도체 기술전쟁은 신의 한 수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중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저는 기술전쟁, 반도체 전쟁 계속 끝까지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래깅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입장에서 기술전쟁을 계속 끌고 갔을 때 이게 누구의 공이냐. 그래서 이건 바이든의 공이지 트럼프가 이게 공이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전환을 할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창으로 찌를 가능성.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창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융의 창일 것 같아요. 금융의 창.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지금 같은 기술전쟁으로 계속 가겠지만 떨어지면 트럼프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바이든도 그랬지만 트럼프가 한 무역전쟁을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지. 그리고 새로운 걸 하나 더 한 거잖아요. 기술전쟁을.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기술전쟁은 상대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운 칼로 중국을 목을 쬐는데 그게 금융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금융을 빨리 개방을 안 시킨다고 하면 트럼프는 기술전쟁을 조금 더 세게 목을 줘서 중국이 숨을 못 쉬게 만든 다음번에 이거 풀어주는 족구로 금융시장을 열어라.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중국이 절대 안 연 금융시장을 어떤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80년대에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똑똑 방식으로 죽였는데 그때 보면 공화당이 내리 3년, 내리 3번, 12년을 집권하면서 환율, 엔다카죠. 프라자비를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죽여서 30년간 바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일 반도체협정, 기술전쟁을 해서 테크 사람 다 죽였고. 그런데 그게 공화당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재미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텔, 퀄컴 다가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더 어떻게 보면 봉쇄를 2차적으로 세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반도체협정 협회가 미일 반도체협정 협회가 SIA라고 있는데 얘들이 모여서 반대를 했어요. 이게 중국을 더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하면 얘들이 국산화 해버릴 거다. 그래서 미국의 적이, 이게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의 추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왜 공화당이냐고 그러면 공화당은 민주당은 보면 돈을 대는 스포니스, 컨벨레가 월스트리트가 많지 아무래도. 그런데 공화당은 보면 암벨트, 오일벨트, 러스티벨트. 그렇죠. 광화의 중호장대 산업.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스폰서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익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것이 지금 있는 IT 쪽, 이런 쪽보다는 돈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쪽. 그래서 배터리가 아니고 석유 자동차 그냥 가자. 리사이클링 에너지가 아니고 석유도 증산하자. 이게 지금 트럼프의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데 보면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마 이 전쟁의 양상의 패턴이 달라질 거다. 둘과의 긴장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게 기술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전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기술전쟁의 강도가 높아졌다가 기술전쟁은 어차피 지금 미국이 기술을 봉쇄했지만 중국은 원자재를 갖고 대항을 하게 되면 뭐 셀콘 웨이퍼에 들어가는 셀콘을 70% 중국이 공급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로 장군 먹군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것만 제재를 하고 대신 반대로 하나를 더 크게 먹으려고 하는 전략이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그들에게도 이익이 있는 겁니까? 금융시장을 부분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 반도체를 미국이 저 상태로 완전히 봉쇄를 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10년 이상 뒤지게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 풀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 떡 하나 줄게. 그렇죠. 호랑이한테 떡 하나 더 주고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 국면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나쁜 점이 4년 주기에 대통령 교체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오류를 수행할 수 있는 반대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독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다 포퓰리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뭐야? 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면 이게 일관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을 그렇게 세계에서 최강의 반도체를 죽였던 것은 공화당이 내리 3년 하면서 3번을 가면서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일본을 죽일 수가 있었지 지금처럼 중국하고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번갈아 해버리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오히려 중국이 유래하네. 그런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고수는 소 잡는 선수가 보면 바늘 하나로 소를 기절시키는 것이지 도끼 망치 가지고 여러 군데를 두드려서 소를 날뛰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7년간의 미국의 전략을 보면 결정적인데 한 방 찔러서 이게 자초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찌르고 몸통도 찌르고 머리도 찌르고 해가지고 중국의 내성만 자꾸 길러주는 전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났어. 그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반도체가 세냐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의 최고의 최종 변경하는 건 금융입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미국이 100이라고 하면 중국이 30을 하든 50을 할 수는 있지만 금융은 무소불이죠. 그래서 그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 그래서 바이든의 전략을 이제는 우리는 중국 망하나 흥한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선 구도에서 새로운 주자가 나왔을 때 대중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이거 준비를 안 하고서 지금처럼 그냥 탈중국 모드로 그냥 계속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유럽 보면 이미 디리스킹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일본 마찬가지로 그 스탠스로 미국도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디커플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중국이 우리로 봤을 때 한 번도 우리는 중국하고 이념의 동지 사상에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30년간 우리 이해관계 때문에 매체진 관계고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갈라서는 건데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쪽으로 이제 조금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리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신리의 큰 범인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에 터지는 것 말고 챙겨 먹는 것에 머리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대선이 금융,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쪽에서 산업별로 어떻게 투자하는가가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티컬하죠. 네. 그래서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 투자의 상상력도 한 번 키워보시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대만은 설마 2024년에는 별일은 없겠죠? 그쪽에서 총통선거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세요? 2주 전에 제가 대만을 한 일주일 정도 가서 봤거든요. 대만 현지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민진당이 아마 이길 거다. 그래요? 그게 지금 여론조사 94차 최근에 12월 며칠 날 한 거 보면 민진당이 34%, 국민당이 30%, 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는 엎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서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우린 우루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대만 선거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역작용을 불러올 가능성 때문에 애들이 뭘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본 분위기는 그랬고 또 우리 같으면 선거철이면 길바닥에서 스피커 틀고 하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안고 그냥 전광판 같은 것만 붙어있는 타이페이 같은 경우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공격한다 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만 관계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그게 78년 수기하면서 미국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국내법으로 만들어놨고 그걸 보면 아무도 가심 안 가졌는데 지금 4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신의 한 수인데 그 내용을 보면 본토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현재 상태를 변경시키려고 하면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는데 이런 종류가 들어있어요. 미국 법에? 그렇죠. 이거는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지만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전쟁 시기를 내면 공격하는 놈은 주배하는 놈의 전력의 3배가 돼야 이길 수가 있다고. 그렇죠. 거기다 여기는 소음이야.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군사력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기준으로도 30%에서 50%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붙었다 그러면 이건 판이 끝나는 거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손자병법 읽어보잖아요. 삼국시를 읽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대신 14학위 인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제 말대포를 쏘는 것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 얘기는 계속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대만이 통일되는 것이 중국의 정치인들한테 유리하냐 자리를 지키는데 아니면 지금처럼 분리상태로 있어가지고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네요.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정치 지도자의 이해관계로 보면 이것이 10년이나 15년 더 지속되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이익은 월등히 더 커요. 마지막 과업으로 남겨두고 계속 자기가 자리를 지키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개입했을 때 이길 수가 있냐 그러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은 폐망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선택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먼저 경제력이 상대국보다 커야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이 한 70%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언제 추월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대략 2035년, 205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제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군사력도 약한데 전쟁을 한다? 그거는 대단히 상장이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중국의 대만 공격론은 소스를 보면 전부 다 대만하고 미국에서 나온 얘기지 중국 본토가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4년에 대만 이슈는 말로만 듣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여기까지 오늘 투자 아이디어 얻으신 분들은 본인들의 실력입니다. 전병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 운유를 동원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인형의 경제호도독 단단한 껍질이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